제가 원래 갑이었고, 여기 였잖아요. 네, 송사. 감사합니다. 네. 1번. 차 안에서도 1번, 길가에서도 1번. 1번. 싸인해도 안 돼요? 엄마가 맛보겠어요. 엄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최인경. 최자, 유자, 경자? 이뻐 있는 엄마가 되리라. 아, 그래요? 잠깐만. 이게 종이가 조그만히 쓰니까 메모리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위에 옳지. 저도 1번 찍으면 안 돼요. 오빠 찍어줘. 오빠의 오빠? 아빠. 아빠. 여기 온몸이는 날 봤는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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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 잡아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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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동네에서 양해 주시고. 아유, 물론이죠. 본 나라에 아는 분은 다 전화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역구가 아닌데 민주당이에요. 아, 잘 됐네. 지금 개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항이 다 중요해요. 금천에서 왔어요. 금천도? 태기상. 네네. 국방에서 택시 타고 왔어요. 국방에서. 여기 전령을.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평도 민주당. 내가 좋아하는 글라이전입니다. 이사람을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요. 오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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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되게 대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명을 한다. 민주당은 합니다. 민주당은 해낸다. 네, 반갑습니다. 잘 hecho세요. 아, значит.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니, 아니, 진짜요? 사진 사세요 진짜요, 진짜 빵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빵 아니야